오버그럴 슬랩 파트 2 피쳐링 에브리데이 그리고 이 시간에 펑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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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일만에 파고났다. 어때? 오랜만에 이 역에 도착한 느낌이? 좋아. 뭔가 냄새가 느껴져? 학원 냄새 신나나보다 여러분 윤희가 오늘부터 개인 무대 준비 개인 무대 지금 한 번 사보려고 준비중입니다 교독해 졸음 이상 안썼더니 돈이 많이 나왔네 윤희가 너무 좋아하네 열심히 하자 와 먼저 흥분 좀 해 야아 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악 정했어? 뭘로 정했어? 그거 아나? 랩슨 랩 디스코 오늘 수업 어땠어? 다행이다 다행이다다 나빴다 오늘은 음악만 정했어? 음악만 정하고 프린스타일하고 그럼 다음 시부터 이제 안무 나가는 거야? 그렇게 아 오늘 개인 레슨 두 번째 시간 힘든가요? 10시 10시 그래도 오늘 안무를 좀 나갔어? 30초 윤희가 고른 음악으로 해가지고 되게 신나겠다 다음에 좀 파이팅 수고했어 세 번째 개인 레슨 하고 있어 가슴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줘 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가니까 좀 떨리나봐요 그래가지고 다 부자 나왔어 내가 자꾸 이게 틀리네 잘했어? 지금은 잠시 쉬는 시간 왜냐하면 한 번 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해서 연습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맞나요? 표정까지 완전 잘했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둘까 아 맞다 꼭 잘한 거는 안 찍게 돼 이제 우리 마지막 수업입니다 슬픈 척 하지 마세요 라방 때 쌤이 없어요 리허설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센터 잘 맞추셔야 됩니다 저희 거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해볼까요? 지금 안 보고 가능해요 이제? 거울 보고 완벽하게 했으니까 안 보고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? 네 저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저기 뒤에 현수막이 너무 시강이라서 너무 작아요 하은이 언니가 너무 커요 클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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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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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9.5점! 그거 빨리 안 내려서! 맞지? 그치? 더 빨리 내려야 돼? 응. 무대를 기대해주세요. 물 마셔. 힘들지? 힘들어 보여. 처음... 아니야? 무대 혼자 올라가는 거? 괜찮아요. 오, 저번에 1등 하고 오시고. 1등 하고 오시고. 1등 할 줄 몰랐다던 그녀의 말. 안 하고 싶지 이제? 할 말 없지? 마지막 수업 끝! 오늘 완전 한 7번 했나? 응. 하나도 놓침없이 해서 끝나는 겁니다. 수고하셨고요. 라방 때 잘 하셔야 돼요. 알으셨죠? 응. 리허설 영상 꼭꼭 보내시고요. 알겠죠?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나방 날입니다. 처음으로 개인 무대 하잖아. 떨려. 떨려? 응.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좀 다른데 왔거든요? 처음 들어가 보네요. 2층. 2층. 3층. 2층. 되게 클 것 같아. 예쁘지? 4층입니다. 오. 여기 되게 좀 바삭해져 있어. 올라가 볼까? 계단으로? 오. 김포종합운동장이래. 3, 4층이 무대이더라고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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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니면 볼 수가 없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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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? 저희 공장실이래. 뭐야? 안 보이는데... 가사나와! 가사나와!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나 오늘 하박 때 뭐 좋다. 둘 또 호떡는다. 지금 리허설을 하고 개인 때 옷 갈아입으러 왔는데 예전에는 탈의실이 없었는데 탈의심도 있고 되게 좋다. 가사나와! 리허설 잘해! 네! 저기 떨어지는구나. 핀이랑 머리가 같이 두 번 하는 것처럼 해야되겠다. 떨렸어? 아니야. 괜찮았어. 다행이네. 이제 할 때는 표정도 더 잘해. 파이팅! 우리 4D 친구들은 더위도 잊은 채 라이브데이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. 바로 무대 보러 가보실까요? 준비하셨나요? 눈치채는 जलар rok मेरा ये त quantity हैंग 그러나 very hard characters you're not so lucky tell me I do the truth I do the truth I do the truth I do the tru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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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우리 4D레이블 친구들의 모습을 더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